오늘 손님은 하나님으로부터 초자연적인 치유를 가속화하는 열쇠를 받았습니다. 그녀가 킹킬러에 대해 가르칠 때 많은 사람들이 육체적, 정서적으로 치유되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시드로스가 KT 소자와 함께합니다. 자연적으로 초자연적인 저희 프로그램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KT와 이야기를 나누면서 그녀가 마약에 빠져 있었고 자신만이 마약 연구실을 갖고 있었으며 총을 들고 고속으로 자동차 추격전을 벌였다는 사실을 믿기 어려웠습니다. 그녀는 마약빛을 찐 사람에 대한 추심자였습니다. 그녀는 감옥에 갔지만 초자연적으로 주님과 관계를 맺게 됩니다. 당신을 감옥에서 꺼내준 그 사람은 정말 좋은 하나님이십니다. 몇 년 후에 당신이 초자연적으로 감옥에서 나온 후에 배달교회에 다녔습니다. 왜 교회에 가게 되셨나요? 저희 엄마가 정말 아프셨어요. 25년 정도요. 그녀는 해조류에 물렸고, 그로 인해 그녀의 몸에 나선형의 박테리아가 방출되었습니다. 그러다가 그녀는 심각한 류마티스에 걸렸고, 몸이 뼈와 연구를 먹기 시작했습니다. 그녀는 무릎을 잃었고, 인공 무릎을 넣었습니다. 왼쪽 엉덩이를 잃었고, 인공 무릎을 넣은 후 빼내야 했습니다. 질병이 인공 엉덩이의 플라스틱 부분을 먹었기 때문입니다. 말도 안 되는 일이죠. 그래서 그 교회에 많은 기적이 일어나고 있다는 말을 들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당신은 그것에 대해 아무것도 몰랐습니다. 배달교회는 어디에 위치해 있나요? 캘리포니아 렌에 있어요. 그리고 저는 배달에 대해서 전혀 아는 바가 없었습니다. 하나님은 저에게 그곳으로 가라고 명령하셨습니다. 내가 가면 내가 마귀를 쫓아내고, 병제를 고치는 마태복음의 10가지 기름 보험을 내게 주리라. 그래서 저는 비행기를 탔습니다. 비행기를 3번 타고 나면 그곳에 도착하게 됩니다. 저 같은 전과자에게 여행을 가는 것은 큰일입니다. 제가 그곳에 갔을 때, 저는 그곳이 표적과 기사로 세계적으로 유명한 곳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어느 예배의 둘째 날 밤에 두 여자가 나에게 손을 얹었고, 하나님의 액체와 같은 능력이 저를 가득 채웠고, 저는 그 기름 보험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이 일이 일어났을 때 어떤 느낌이 들었나요? 실제로 무슨 일이 있었나요? 걸쭉한 액체가 나를 채우는 것 같았고, 팔이 무거워졌습니다. 사실 저는 이렇게 돌아다니고 있었어요. 그래서 저는 제 육체에서 확실한 경험을 했기 때문에 알았습니다. 와우, 내 믿음을 사용할 필요조차 없는 것 같았어요. 정말 무슨 큰일이 일어났다는 것을 알게 되었어요. 좋아요. 그래서 그녀는 뭔가 큰일이 일어났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녀는 이제 그녀가 아픈 사람들을 위해 기도할 수 있고, 그들이 나아질 것이라고 하나님께서 그녀에게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런데 그녀가 기도해야 할 가장 중요한 사람은 바로 어머니였습니다. 그래서 그녀는 그곳으로 갑니다. 위대한 능력이 여인이요. 어머니에게 손을 얹은 후 어떻게 되었나요? 글쎄요, 저는 하나님께서 뭔가 대단한 일이 일어날 것이라고 말씀하신 모든 약속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저는 지금 이 기름 보험을 받았고, 그녀에게 손을 얹었을 때, 이전에는 느껴본 적이 없는 열이 나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녀가 벌떡 일어나 치유될 것이라는 생각에 점점 신이 났습니다. 그리고 기도하고 또 기도하는데,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다음 날도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셋째 날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때 응급실에서 막 돌아오신 아버지는 엎드려서 두 차례의 대수술을 하기로 예약하셨습니다. 그리고 그가 돌아오자 제가 그에게 손을 얹었더니 그가 즉시 나왔습니다. 이 주 그는 의사를 찾아갔고, 그들은 수술을 취소했습니다. 알았습니다. 이해가 안 되는 게 있는데, 당신의 이 모든 감정과 열기를 느낍니다. 그러나 당신은 엄마를 위해 기도하고 있었습니다. 당신은 기름 보험을 받았고, 어머니에게는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당신의 아버지는 즉시 낳았고, 기적을 경험했습니다. 글쎄 당신 엄마와의 맡긴 부분은 무엇입니까? 그래서 저는 하나님께 그 질문을 던지고 있었습니다. 아버지, 뭐가 문제지요? 아버지께서는 기름 보험에 관한 마태복음 10장을 읽어보길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기름 보험에 관해 말씀하시는 순서를 보았습니다. 그래서 제가 보니 예수께서 그들에게 기름 보험을 주셨으니, 하나는 귀신을 쫓아내는 일이고, 두 번째는 병자를 고치는 일이었습니다. 그리고 제가 그것을 보았을 때, 주님은 때로는 병자를 고치기 전에 사람들을 병들게 하는 마귀의 대력을 먼저 쫓아내야 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래, 그렇게 해야지. 그래서 저는 이 행성에서 엄마를 괴롭히는 모든 마귀를 없애기 위해 구하기 시작했지만,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저는, 오, 맙소사. 이렇게 했는데 왜 아무 일도 안 일어나지?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너는 싸우고 있다. 지금 옳은 일을 하고 있단다. 하지만 지금은 순서가 중요하며, 잘못된 순서로 적과 싸우고 있다고 하셨습니다. 아시다시피, 어둠의 왕국은 군대처럼 운영되며 계급이 있습니다. 그리고 주님께서는 낮은 서열에서부터는 자신의 방식대로 싸울 수 없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위에서부터 시작해서 아래로 내려가는 법을 배우라고 하셨습니다. 그가 그렇게 말했을 때, 그는 저를 6장 12절에 있는 에베소서의 성경으로 데려갔고, 확대된 부분에서는 그 순서를 말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마귀의 왕국이 운영되는 순서를 보여줍니다. 우리의 실험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오,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합니다. 주님은 그것이 순서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렇다면 절실한 것은 무엇입니까? 그것이 순서의 첫 번째이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폭군 왕이고, 그 밑에 왕국이 있지 않는 한 어떤 왕도 왕이 될 수 없습니다. 그러면 그 이 왕국에는 누가 있습니까? 목록의 다음 두 가지는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 제 말은 웹스터에 나오는 능력이라는 단어는 천사의 명령을 의미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서열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봤을 때 알겠다고 했어요. 하나님이 저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내가 왕과 싸워 패배시키는 방법을 배우게 된다면, 그와 그 이 왕국 아래에 있는 권력과 지배자들이 너에게 복종할 것이다. 그래서 저는 그렇다면 성경에 그런 내용이 어디 있나요? 그러자 그는 다윗과 골리아스에 대해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내용에서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에 대한 증거를 보았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과 블레셋 사람들이 싸우려고 줄을 섰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그들을 위해 싸우는 챔피언이 있었기 때문에 싸우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날마다 골리아스 나타나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너희 중에서 한 사람을 택하라! 만일 그가 나에게 내려와서 나를 이기면, 나와 내 군대는 당신들에게 복종할 것이다. 그리고 그것이 일어났습니다. 다윗은 가서 블레셋 군대 앞에서 골리아스의 머리를 잘랐습니다. 이는 그의 우두머리 직분이 제거되는 것을 상징합니다. 그리고 바로 다음 구절에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블레셋 사람들은 자기들의 용사가 죽은 것을 보고 도망쳤습니다. 그들은 일어나서 싸우지 않았어요. 그들은 그들의 용사나 우두머리가 죽은 것을 보고 싸우지도 않고 도망쳤습니다. 그것이 마귀의 왕국이 작동하는 방식입니다. 우리가 정상에 올라가서 이 왕들을 권력의 위치에서 제거하는 방법을 배운다면요. 그러면 그들 밑에 있는 힘과 주권은 우리에게 복종해야 할 것입니다. 그렇게 하는 것이 훨씬 더 쉽습니다. 제가 KT에 대해 좋아하는 점은 KT에게 초자연적인 능력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녀는 개시를 얻기 위해 하늘로 올라가는 방법을 알고 있으며, 그것을 땅으로 다시 가져옵니다. 그리고 그녀는 왕을 죽이는 기름부음이라고 부르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우두머리를 잘라버리면 머리 밑에 있는 모든 작은 마귀들은 겁을 질린 것처럼 도망쳐야 합니다. KT의 소자의 두 번째 이야기를 기대해 주세요. 우리가 다시 돌아가고 싶습니다. 우리가 다시 돌아가고 싶습니다. 우리가 다시 돌아가고 싶습니다. 오늘의 주인공입니다. 감사합니다.